도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도움인 3명 중에 1명이 접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. 강원도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기준으로 1차 접종자가 93만 6천 명으로 전체 도움인 156만 명의 60%를 넘었고 33.3%인 52만 명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. 강원도는 9월 둘째 주까지 1차 누적 70%, 접종 완료는 45% 이상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한편 강원도는 얀센 백신 1만 명분을 확보해 30대 이상의 희망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자율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